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복화 시작하겠습니다! 아모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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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의 장난감! 아모토이! 인사했을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관! 아이돌! 네 오늘 그럼 제가 게스트분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의 심장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분들이시죠? AOA분들 오셨어요! A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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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ria Cool lord Lo啊! AOA! 소개할게요! MACI sirem 여러분께 인사! 안녕하세요! A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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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체는 거의 보기 힘들잖아요. 일단 설형이가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쁘면 설형이가 왔다는 거예요. 근처 텔레콤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드디어 완전체! 오! 왔습니다! 정답! 근데 지민 언니가 솔로로 1위를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1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우민이랑 같이 콜라보를 했죠? 네, 엑스의 시우민 선배님과 함께 골라놓은 것 같은데요. 아, 굉장히 감사했어요. 굉장히 스케줄이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해외 활동 때문에. 근데 이제 새벽에 오셔서 녹음을 해주시고 가시고. 그러면 새벽에 와서 녹음을 하고. 네, 되게 뜻깊은 저희 작업이었습니다. 사실 시우민 씨가 워낙 바빠서 같이 무대를 못 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많이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주산 아이돌에서 우리 단독 쇼케이스가 한 주에 계시면. 오, 멋있어요! 한 주초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요, 축구합니다. 단독 쇼케이스입니다. 30초, 스타트! 더 켜주세요! 후! 예리한 풍기 형이 와 It's so fine 그냥 야하면 안 될까 너와 나 같이 가실까? 어떡하니 거리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을까? You want her own and I am 보기에는 내가 애왜왜 12시 전에 집에 가라 해 오빠 아빠 여행 갔는데 집안 배고파 오빠 책임감 안 돼? 잠깐만 아아악! 아아악! 내 영혼 보여주는 네가 추워, 베이베 야! 추워, 베이베 야! 아, 내가 추운데! 아니, 딱 그럼 처음에 우리 치킨 먹고 갈래? 이거 누가 했어요? 제가 했죠. 아, 우리 치킨 먹고 갈래? 아, 우리 치킨 먹고 갈래? 아니, 이게 노래가 굉장히 좀 말랑말랑하고 남친구랑 같이 산책가서 치킨 먹고 이런 스타일이죠? 아니요, 오빠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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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미안, 근데 제가 음악을 잘 안 들어요 예,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AOA 분들의 근황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네! 근데 거의 1년 만에 이제 신곡이 나왔거든요 와아아아아아 타옹으로 차이지 않는 노래입니다 네 남자에게 차이지 않는 노래 차벌려는 노래예요? 저희가 차버리는 노래입니다 차버리는 노래 약간 좀 강력한 여성으로 네, 약간 뭔가 걸크시한 느낌 장르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음악 스타일이냐 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어, 약간 트로트가 가미된 약간 발라드지만 R&B 성향을 낄 락 느낌이 나는 어떤 댄스적인 댄스 대중가요, 여러분. 네, 대중가요. 그게 맞잖아. 사실 이게 맞는데 시민분들 보면 막 그 배우들의 대학가... 강의네. 그럼 이제 해야 될 거 해야죠. 올 수 맞죠? 바로 랜덤블레이댄스! 근데 특별히 에어웨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이요? 왜냐면 워낙이 랜덤댄스에 정말 취약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워낙 약해요. 다 취약한 건 아니고 저기 저 사람이 되게... 네, 그래서 세 번 안에 성공을 하시면 왕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드릴 거예요. 두 번만에 성공하면요? 그럼 뭐 있어요? 뭐 갖고 싶은데요? 두 번만에 성공하면 저 차예요. 운전면 닦아볼게요. 차! 민하 씨, 저 나이 형님 여기니까 저를 가면 매일 차 차 있을 거예요. 차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성공하시면 거기에 대한 선물은 드리도록 할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성공이나 먼저 하세요 기회는 세 번입니다 박수다 먼저 첫 번째 기회입니다 음악 들으세요! 나 한 번만 놀다 찬미야 너 모자 언제 날아갈지 몰라 민아 물론 민아 찬미 민아 여기 보면 돼 세 명이 안 틀려 유나 맞지 세 명이 안 틀려 여보 민아야! 여보 민아야! 민아야! 유나야! 초아! 초아! 초아는 대놓고 틀렸고 민아는 넌 틀렸잖아 아니 저 구두 한 번만 그렇게 한 거야 다 틀렸어 틀렸어 근데 어차피 두 번 걔가 더 남았잖아 아 알겠습니다 한 번밖에 안 틀렸어요 두 번 기회가 더 남았잖아요 한 번 틀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혜정이랑 유나는 정확하게 추고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추고 있어요 지민이도 그러고 현이도 그러고 저희 모두 다 근데 1번 문제야 2번 문제야 끝까지 다 맞고 혜피하다 얘네 둘이 딱 맞네 어? 또 검은색으로 입고 와가지고 자!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갑니다 음악 주세요! 근데 이거 신곡 틀림 안아? 근데 이거 신곡 틀림 안아? 잠깐만 이거! 너무 심하다! 형 이거 너무 서화야! 이거 너무 심해! 아니! 우리도 웬만하면 그냥 한 번 넘어가자 했는데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개념이 많이 틀렸어! 저 이거 사회가 안 안하잖아! 나는 안무가 없는 줄 알았어! 아니 여기 음질 불러줘요! 가사가 잘 안 들려요! 음질! 전혀 우리 주아나이들 음질 무시한 이유는 전혀 성운 발상인데? 여러분! 이제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망했다 망했지! 음악 주세요! 아! 드라이크! 아! 수아나다! 아! 입에 수아나다! 아! 입에 다 막혔다! 아! 가졌다! 지금 가졌어! 아! 들어간다! 오케이! 넘어갈게!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내 사랑받고 싶다면 시원 언니야! 니가 이런거 아니야? 진아야 너 부두한 척 하지 마! 이거 진짜 틀렸어! 참미! 참미! 이거 진짜 틀렸어! 참미! 이거 안 돼! 이거 진짜 틀렸어! 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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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미야 이거 진짜 멋있네! 참미야 이거 진짜 멋있네! 참미야 이거 진짜 멋있네! 참미야 이거 진짜 멋있네! 아 웬만하면 코디 형이랑 코디 형이 다 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너는 그냥 그래 너네는 쳐봐 너는 그냥 광고한 자! 원래 제일 저희 춤춘다고 생각해! 안 보여서 선생님 같았어요! 그리고 너무 웃겼던 거 중간에 막 춤추다가 굽럭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가다가 선희씨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갑자기! 참미야! 참미야! 되게 빠르다! 참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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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못 뵙고 싶다면 색다리기 시작해 참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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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가사 놀렸어! 되게 빠르더라! 이게! 어차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랜덤 플레이 때에서는 안 쉽게도 실패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저히 분량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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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잠깐만! 제가 보니! 한희씨 근데 분량이 너무 안 나왔어요! AOA 분량이 엉망이에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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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요!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왕복을 좀 하게 해 드리려고 네! 엄청나게 해냈습니다! 이번에도 틀리면 진짜 우리도 할 말 없기 우리도 해준 만큼 더 해줬기 때문에 네! 어떡하세요! 범벅한 거에요! 범벅한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네네! 열심히 하세요! 네네! 걷다가 추면 되잖아요! 걷다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성공! 기원합니다! 음악! 주세요! 화이팅! 좋아! 화이팅! 좋아! 자, 사과 swo tenido площад고 자, 패스 위한 pää임도 야, 키로 탓을 타고! 야, 키로 탓위로 탓이야! 야, 키로 탓 guidance! 자, 앉아주세요 전에 하세요, grandparent 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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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야아 어우 오우 화단 닭을 켜서 훈비스레야겠다 아우 좋아요 아우 민아 어디나요 이거! 어디 가요? 지민 씨! 아 이거! 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너무해! 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지민한테 명목이 없어 지민이 틀렸어요 이쪽 구석에서 춤 질렀다가 이러붙다가 인문을 하면 안 해 이것만 잘한다 지민이 틀렸어요 안 보여요 왕국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왕국 궁금해하니까 우리 왕국을 쇼챔피언에서 보도록 할게요 왕국과의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우리 혜정씨 선현씨 좀 간절하게 부탁해봐요 왕국을 지금 해야되지 말아야 되는데 좀 간절하게 선현이 애교! 왕국 애교 시작! 안 돼! 안 돼! 좋아 애교 좋아 애교 내 사이 좋아 내 사이 한 번만 제발 좀 개절하지 야 왕국? 왕국을 하는 대신 실패를 하셨으니까 왕국을 두 배속으로 두 배속으로 빨리 알아 빨리 알아 근데 여자친구분들이 나오셔서 두 배속으로 두 배속으로 하시고 일회하셨어요 시간을 달려서 그러면 우리 그냥 포기하자 아니야 해야지 하자 나 진짜 너무 노력했어 하자마자 하자 도전이라도 해보자 도전이라도 해보자 막아 뭐라고요? 도전이라도 해봅시다 도전이라도 해봅시다 자 처음부터 파이팅! 잘할 수 있어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아 민아 아 민아 아 민아 아 알았어 야 민아야 야 민아야 야 야 민아야 야 민아야 야 민아야 야 민아야 음 아 누나는 한 번도 안 돼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서가 누구냐. 우리의 머리가 진단. 이제 대단한 척이 좀 나.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오 이거 좋아. 아 아. 아 아. 민아야 야 이거 보다 안 되겠어요 야 이거 보다 안 되겠어요 차감에 두지 마 보기 보다 나의 비가 정말 날 원한다면 절대 날은 지지는 거야 야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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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오줌 감자패스는 일어났대 야 수아 야 내 사랑받고 싶다면 내 못받고 싶다면 색다르기 시작해 ㅋㅋㅋㅋ 의원 일어나 연업 압땡스 성공! 성공 성공! 웃음 성공! 빅 웃음! 봤어요? 제일 전화할 때 파이팅이 있더라 하지만 뒤로가 싫어 보다 보다 혜정이가 저리가! 저는 약간 초아가 못 본 줄 알았어 여기 튀었다 여기저기 튀어나온다 이거 입에서 아닌 거 같아요 입에서 맞아 입에서 맞아